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로 가야하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커피향 가득한 카페인가요 우리가 함께 걷던 거리인가요 지금 갈게요 거기 있어요 오늘은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요 내 사랑 그대여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나 오늘 예쁘게 화장했어요 나 오늘 예쁘게 화장했어요 당신 보고 싶었어요 어디로 가야하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오늘이 어여쁜 호수인가요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인가요 지금 갈게요 거기 있어요 오늘은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요 오늘은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요 내 사랑 그대여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나 오늘 예쁘게 화장했어요 나 오늘 예쁘게 화장했어요 나 오늘 예쁘게 화장했어요 얼굴이 초콜릿으로 옮겨